촬영하다가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. 마무리가 없는 느낌이긴 한다. 산닭치튀김. 괄국수도 있잖아. 산닭치튀김 포추에 먹자. 산닭치튀김이잖아. 너 지금 산닭치튀김 먹으면 30분 걸린대. 지금 몇 시야? 9시 40분. 지름은 다 돼 있잖아요. 젤리 시켜서 국수 넣어서 딱 먹고 끝내자. 그런 거면 산닭치튀김 먹지. 그런 거면 산닭치튀김 먹는다니까. 그럼 칼국수 먹고 산닭치튀김 먹어. 그러면 잠깐 끊고 칼국수하고 산닭치튀김 해가지고 10시에 다시 모이자고요. 한 손수에서 약간 된다. 9시 40분에 끝날 수 있는 거. 10시 반으로 늘렸어. 다시 즐거운 춤이 하나 또 생긴 그런 느낌. 이야 이게 진짜 즐기는 거야. 이게 즐거운 거지. 또 하나의 즐거움이 생겼네. 또 하나의 즐거움. 30kg 먹을 수 있겠는데. 30kg 먹을 수 있겠는데. 30k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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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죠? 부리네한테 그러지 마세요. 대한민국 프로그램 중에 출연자가 출연시간 늘리는 프로그램이 몇 개 없습니다. 욕은 잠깐인데. 서방 가면 오래가. 요런 잠깐. 요런 잠깐. 근데 맞으면 돼. 원하게 한번 맞고. 산낙지튀김 하나 주세요. 나 이거 하나 줄게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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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뒤져가다 그래. 내가 했어. 해 감독님 사과해 빨리. 빨리 해. 내가 45도 형이 45도 총 90도 해. 죄송합니다. 자 서라이티 쳤나? 됐어. 됐어. 에이 명부야 얼굴 좀 펴. 마무리가 없어. 마무리가 없대. 질이 나왔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혹시 면도 넣어주셨나요? 면 다 따로 드릴 거예요. 아 예예. 한번 익혀서 나온 거예요? 됐네 됐네. 오 면 맛있겠다. 낙지기가. 크기가 사이즈별로 있어서. 곰볼부글를 좀 큰 것도 있고 짜서. 통으로 이렇게 해. 진짜. 처음부터 이런 거. 이런 메뉴는 사장님이 개발하시나요? 네.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. 이게 상체로 들어간 거예요? 처음부터 이런 거. 이런 메뉴는 사장님이 개발하시나요? 한 번 더 왔어요. 아 나 지금. 야야야. 오 쟤는 먹으면 더 왜. 올드보이다 올드보이. 저렇게 먹는 사람 처음 보셨죠? 아 처음 봐요. 고개를 절로 했죠? 아 처음. 감사합니다. 뜨겁습니다. 뜨겁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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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